슬기 선배님, 웨덴 선배님 중이에요. 노래는 같은 곡으로 나올 거고요. 스타트! 이거예요? 가추면 해줘? 가. 아, 가고. 가고. 가고라고요? 나 이 노래에 맞춰 춤춘다는 건 줄 알고. 아, 진짜 이겼다. 아, 나 또 이거 하잖아. 틱틱 SM5 VS 메인댄서라고 해치는데, SM5가 뭐예요? 아, 그게요? SM5, 5대, SM5대잖아. 춤추춤, 추방. 아, 춤추춤, 추방이세요? 네, 3명입니다. 엄청난 분이세요. 제대로 인사! 1등 좋아한다, 이거. 음악! 스타트! 스타트! 예! 와! 미치겠네? 와, 알아? 이건! 콜라! 야, 댄스어다! 느낌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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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공피게 해줘. 공피게. 와, 왜? 어머 어머. 진짜 잘하잖아. 젖어. Ja, 젖어. 앓. 어머 어머 어머. honoring. 귀걸이까로 떨어질 때리면서. 스톱!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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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쓰는거죠? 그만해요! 그만! 춤을 알고 있네! 음악! 스타드! 나 춤 못 추나봐요! 조심해! 이게 춤이다! 역시 인싸다! 아 역시 인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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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해줘요! 이 노래를 한다는거에요? 한 곡 더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미 하고있어! 이거부터 진다고! 음악! 스타트! 댓글에 지금 부장님이 나왔어요! 자 그만! 그만! 자!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오늘의 우승자는! 웬진 선배님! 웬진! 웬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선물 증정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보세요! 아! 이거! 재밌게! 이 방송이 끝나면 여기에서 친구하자고 연락이 올거래요! 언니! 친구해줘! 얘들아! 친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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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ga! 이거 보여줘! 됐어! 나와! 니가 따라와! 같이 먹을래? 어? 아! 아!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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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춤이다, 이게 춤이다. 역시 인싸다. 아 역시 인싸. 그만. 셀럽티비 유튜버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